안녕하세요. 우리 슈퍼슈리! 바로! 자, 룰뉴 콘서트니만큼 저희가 각국의 어서를 인사를 빌리도록 할게요. 좋죠. Hello everyone, we are 슈퍼슈리오! 따장아, 레인식 슈퍼슈리오! 풍끄덕자 슈퍼슈리! 어린이! 외국어 잘하시네요, 운영씨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개인 인사도 좀 드릴까요?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신동이입니다! 네, 반가워요. 아, 정말 음악교수답게 인천! 정말 즐길 줄 아시네요. 여러분, 끝까지 즐겨주세요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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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출신 슈퍼슈리오입니다. 네! 네, 고맙습니다. 아, 진짜로요? 머리가 있을 텐데, 오늘 재밌게 즐길 수 있겠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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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인천 포기한 뮤즈 메일이 2013, 올해로 3년째 한류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, 저희도 이렇게, 지금의 무대 오랜만에 참여해서 기쁜이 좋고요. 역시 인천의 음악의 도시인 만큼 열기가 정말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. 네. 저희도 이렇게 해주셨고, 다음 곡을 바로 이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섹시피리안시그.